오늘 말씀은 예배 조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감성으로 충만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마귀의 세상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성도, 담대한 교회가 되자 그랬죠. 그러면 강한 교회,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에 카톨릭 교회가 자군을 모집한 적이 있어요. 한 손에는 십자가가 새겨진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핍박하는 이슬람이나 이교도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이 땅에 기독교회를 우뚝 세워 누구도 교회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자 하는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약 200년 동안 피비린내나는 종교전쟁으로 역사에서 아주 부끄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오와 살인 그리고 또 다른 증오와 살인으로 그로 인해서 중세 기독교회가 싸움과 증오의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는 종교전쟁은 로마 카톨릭의 권력과 재산만 부풀리고 결국은 교황권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카톨릭 교회의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흑역사를 만들었죠. 교회가 강해지기 위해서 세속권력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도 데모도 해야 되고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와 같이 세속권력과 맞서서 폭력으로 나간다면 그 교회는 아마도 역사의 폭력 집단으로 낙인 지키게 될 거예요. 혹시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싸우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 두 아들들을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평생 사랑으로 키우고 신앙으로 보살펴서 나중에 그 양아들도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이 온 자탑니다. 이렇게 불러요.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첫째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이렇게 겉모습만 보이지지만 실상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육신을 의미하며 육체는 세월이 지나가면 약해지고 시들어지고 쇠퇴지고 결국은 죽어서 썩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속사람, 영혼은 육체와 상관없이 결코 시들거나 썩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항상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 속에 살아있는 영혼을 넣으셔서 속사람,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이 죽죠.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령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죄를 지으면 즉각 죽는 게 있어요. 속사람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고 그 다음에 육체 겉사람은 차차 죽어요.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지만 천수를 했어요. 천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영혼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속사람이 영혼이 혹시 죽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삼 받게 되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예수의 피로 죄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몰래 찾아온 이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성도들의 영혼이 죽어있다고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듭난 영혼들,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듭남이 속사람이요, 영혼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사람이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말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물은 죄짓음이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지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 영혼을 거룩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마치 불같이 바람같이 이렇게 임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은 진심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죄로 섬기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냥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여 들어오세요. 아내도 이렇게 진심으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죄로 영접한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이 슬며시 들어오신다. 그래서 성령이 계셔서 내 영혼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 영혼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식사했다고 해서 내일 안 먹는 거 아니죠. 계속 먹어야 되죠. 먹어야지 우리 몸의 영양분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도 성령을 늘 사무하고 성령을 날마다 받아야지만 속사람이 점점 강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제나 결단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마음속으로만 내가 의지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영혼이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모셔야 돼요. 거룩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도록 영접해야 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이렇게 사도바울이 말씀했는데 우리 영혼을 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디서 오시느냐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한 저수지가 있어요. 수원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차고 넘쳐난 수원지가 영적인 수원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부터 우리에게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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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령이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좀 애매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말해요. 또 이단들도 그래요. 저거 이단인데 그런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영광을 영어로 말하면 글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리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찬란하게 빛나다. 찬란함입니다. 우리가 찬란하다고 말하는 것은 수많은 불빛이 흔하게 온 세상을 밝히는 것을 찬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불빛 벌겋게 탄 쇠와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글이글 타는 듯한 하나님의 불은 죄를 가진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세상을 온통 다 태울 수도 있고 다 가루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죄를 태우고 모든 악을 멸하는 거룩한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으로 불타고 어떤 죄도 어떤 악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찬란한 빛 영광스러운 거룩한 빛입니다. 만약에 어떤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길도 다니엘도 사도요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서 꾸꾸라져서 죽은 듯이 되었는데 그때 인자, 인자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손으로 어루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 힘을 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은 악한 자들에게는 사망선구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은 생명과 능력의 원천, 성령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손이 이미 우리를 어루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은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그 수원지가 말로 할 수 없이 풍성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만약에 매덕이 된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다 받아요? 하나님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걱정됩니다.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수원지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연에서 55장 1절에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은혜를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구하면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고 낙속하셨습니다. 안 구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찬란한 은혜, 성령의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하지 않아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는 교회를 대적하는 강하고 교활한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로부터는 환란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영광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마을은 교회의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교회들의 속사람, 영혼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릎 꿇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성도 안에 변함없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음청을 들려주세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다. 예수의 보혜를 굳게 의지한다. 예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한에는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 안에 항상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 즉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요한교설에게 보면 일곱 교회 중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아마 지금 한국교로 말한다면 굴지의 교회.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그리고 주의를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많은데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첫사랑, 예수님의 첫사랑을 처음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한 영적전쟁을 하는데 영적전쟁을 하면 할수록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많아져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또 수고를 하지 않고 인내가 없이는 영적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을 많이 한 군인들 역전의 용사들 전쟁터에서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총을 많이 쏘고 피를 많이 본 사람은 전쟁을 많이 할수록 성격이 매우 거칠어지고 적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인간성이 사라져버려요. 무자비하지 않으면 저쪽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군이든 적군이든 정말 서로 간에 그 피비린내는 전쟁을 위해서 무고한 양민들이 많이 학살이 돼요. 본의 아니게. 세상에서 교회들이 많이 실현을 당하고 실현을 이기기 위해서 생존 경쟁의 싸움에 치열하면 할수록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고수해야 된다.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 지켜야 된다는 일념에 몰입하다 보니까 첫사랑인 예수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본론에서 벗어나는 거죠. 만약에 누구하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 나중에 보면 왜 싸우는지 몰라요. 그렇죠. 처음에 그 싸운 동기는 없어져버리고 서로 인신공격하고 네가 살랏니 내가 살랏니 하면서 나중에는 주제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왜 싸우지? 이렇게 돼버려요. 교회도 마지막 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예수 사랑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남은 교회들은 사업이 커지고 업적이 커지고 성과가 많아지고 또 전통이 계속 길어지죠. 세속화로 치우쳐서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크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거나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모습이에요. 왜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체망하셨겠습니까? 너무 치열하게 영적전쟁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정작 지켜야 되는 예수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조건으로 100%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나의 행위 나의 업적 나의 경력 나의 주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경험으로 봐서는 이게 맞아. 성경 말씀을 떠나서 자기 체험이나 경험이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군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좀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99%고 1%가 나의 행위나 다른 어떤 나의 선행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100%가 돼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절대성. 어떤 사람이 100% 예수님만 믿을 수 있어요.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면서 저의 행위를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음이 50% 나의 선행이 30% 나의 신앙경력이 20% 그래서 구원받을 조건이 100% 천국 가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직분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분은 우리가 목회자가 된 것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자부심은 세상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에 부심이라고 그러죠. 부심. 부심을 가져.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 자부심이 구원의 조건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부심을 다 깨부셔야 돼요. 우리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도 있어요. 믿는 도끼가 나의 경력이고 나의 직분이고 나의 선행이고 나의 체험이라면 반드시 그 도끼에 발등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믿는 도끼가 순전히 예수 믿음이라면 100% 예수 믿음이라면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믿는 도끼가 나의 믿는 도끼를 누구로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100% 믿음으로 잡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음의 절대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크기와 행위는 자랑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주님에게 책망받았어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문을 닫게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단체 어떤 사업장밖에 안 됩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 믿음의 절대성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음의 절대성이 점점 희박해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다원주의예요.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한 하나님으로 통한다는 뉴 에이지 사상인데 뉴 에이지 사상은 최근에 나온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세상의 모든 사상을 휘어잡고 있는 사도가 뉴 에이지예요. 그런데 뉴 에이지는 모든 종교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과 만난다. 예수도 하나님과 만나고 석가모니도 하나님과 만나고 공자도 하나님과 만나고 모하메드도 하나님과 만나고 산신령도 하나님과 만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그렇게 좋게 좋게 해서 종교를 통합해야지 그러면서 사탄이 주는 덫에 걸려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시작한 소아시아 교회들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이단 사설에 빠지는 종교다원주의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도마울은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거시지 않는다.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천명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변개할 수도 어길 수도 없습니다. 17절에서 19절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신앙의 큐빅을 말하고 있는데 큐빅은 3D 입체 정육면체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 평면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냥 바닥 이렇게 책상 위에 평면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은 3D 입체적 신앙이어야 된다. 이것을 사도마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에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구원의 길로 믿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 100%의 믿음을 예수님은 반석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반석이 베드로 신앙 고백이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고백. 다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절대 예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음의 뿌리위에 우리 영혼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에도 지정의가 있어요. 사람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죠. 우리 영혼에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적능력 감성적 능력 의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의 지적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성도의 감성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영호로 삶으로 체험하는 것 성도의 의지적인 능력은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랑을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나누는 것 공유하는 것 이것이 의지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도들이 지성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해서 각박하고 살벌한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3D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성으로 가득 채우라 거룩한 감성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천당 부신지역 예수 믿음은 천국가고 예수한 믿음은 지옥간다 그러니까 칼같아가지고 살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행적을 보면 얼마나 영성과 감성이 따뜻하고 푸근한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신앙은 예수 믿음은 굉장히 따뜻하고 푸근합니다. 영성과 감성이요. 우리 예수님의 감성은 어떤 감성일까요? 예수님도 유대당에 계실 때 감성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함께 또 식사도 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어떤 때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막 울으셨어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울으셨어요. 또 십작 앞에서 겟세만에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셨어요. 또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막 가슴 아파고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감성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성은 무슨 감성입니까? 휴머니즘이에요? 박의 정신인가요? 거룩한 감성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감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육체적이거나 어떤 에로틱한 그런 로맨틱한 낭만적인 그런 죗되고 타락한 욕망이 아니라 괴라고 하는 3D 성도라고 하는 3D 큐빅 안에 채워질 사랑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성이 넘쳐야 되는데 그 감성은 거룩한 감성으로 된다. 만약에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랑하래.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성가대에서도 남자가 막 사랑하고 유부나 유부녀가 사랑하고 막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 사랑이 아니고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사랑의 감성을 가져야 된다. 이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호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시죠?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성으로 사랑하라. 교회라고 하는 3D 입체 큐빅 안에 채워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위적이거나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현신적이고 희생적인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 품 듯 그러한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랑의 감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마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뜨거운 감성 그 애절한 감성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큐빅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까 그랬죠. 큐빅이라는 것은 입체인데 지금 우리 건물도 큐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각형 안에 있는 공간. 그런데 이 건물이 크면 클수록 큐빅이 더 커요. 이것의 10배도 될 수 있고 100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입방체의 사이즈를 재는 것처럼 사랑의 큐빅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는 가로 세로 사이즈가 얼마나 되어야 될까?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어야 될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마 우리나라의 굴지의 교회 여의도 순복원교회나 사랑의 교회처럼 엄청난 사이즈로 짓는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저체는 미터법이 아닙니다. 맨 미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거룩한 감성의 법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사이즈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큰 건물을 자랑할 수도 있고 규모도 자랑할 수 있지만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거룩한 감성으로 그 공간을 채워야 됩니다.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만큼 공간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감성이 얼마나 충만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규모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라고 하는 3D 큐빅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한다고 교회가 크든 작든 그 3D 큐빅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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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라고 그랬어요. 평면 화면을 가성현실로 나타내서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현장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3D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생생하게 우리 공간 안에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성으로 활기차게 넘쳐나도록 그렇게 만들라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막 퍼줘야 될까요? 어려운 사람은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말씀한 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사랑을 어떻게 삶 속에 생생하게 이체감 있게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무나 가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미쳤나? 집에 가서 갑자기 아내에게 여보 사랑합니다. 잘못 먹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랑합니다. 를 말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3D 큐빅 안에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다른 건 다 안 해도 됩니다. 바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뭘 보고 사랑하셨을까요? 돈 많은 거요? 또 지체 높은 것이요? 지식을 보고 권세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은 거질해서 사랑하셨고 가난하고 못 살아서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포커스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의 큐빅 속에 엄청난 거룩한 감성을 채울 수 있는 동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산과 들을 헤매고 결국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매고 막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오셔서 친구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벌이셨다고 그랬어요. 그 한 마리 어린 양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감성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타인의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높게 넓게 깊게 그리고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창자가 아플 정도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우셨어요. 예수님의 그 거기로 여기심 안타까움은 온 세상을 다 진동하고 가득 채울 만큼 그 경관한 감성이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죄에 빠져서 마귀 노릇 마귀의 종 노릇하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기꺼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고 그 피와 찢어진 살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어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어요. 그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감성이 십자가로 가게 하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영혼사랑 그리스도의 이 영혼사랑은 그 많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 한 사람 또는 수천되는 수천 수백 수천 수만되는 그 큰 교회도 품을 수 있지만 바로 우리 한 사람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능히 품을 수 있는 신비로운 큐빅이에요. 이 예수님의 영혼사랑 그리스도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지상의 교회가 품어야 할 원대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한 영혼사랑이다. 한 영혼사랑 그 사랑의 교회에 오카논 목사님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압구정동에서 개척하시면서 처음에는 분여자 다섯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교인들이 물러와서 몇 년 만에 만 명이 됐어요. 오카논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요? 왜요? 막 그랬대요. 무섭다고 겁난다고 왜 그러냐면 웬카논 목사님은 한 영혼을 생각해서 제자 훈련하고 목했는데 너무 많은 영혼 너무 많은 그 양들이 막 몰려오니까 어떻게 이 많은 영혼들을 내가 감당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고 그냥 숫자로만 본다. 그 말입니다. 머리 숫자 몇 명 모인 걸로. 얼마나 피참합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생각해봅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큐빅을 채울 수 있는 경건한 거룩한 사랑의 감성이에요. 그 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예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영혼은 이 세상에는 어떤 거대한 건물보다 더 높고 깊고 넓고 긴 하나님의 큐빅 사랑을 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진정한 영혼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이 있고 불편하고 마음이 안 들어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영혼 사랑만 있다면. 우리가 영혼 사랑이 없으니까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문등병자의 영혼도 사랑할 수 있고 사형수의 영혼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사랑의 감성이 있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사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은 오직 예수님이 가시신 한 영혼에 대한 공연과 기도와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룩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울 수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을 넘어서 우주까지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가지 많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도 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교회 규칙도 지킬 수 있고 나의 의지로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첫사랑 그리고 한 영혼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거룩한 감성 그것을 내 안에 채울 수만 있다면 나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